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동덕여자대학교에서 강경시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본관점검 농성을 푼 것은 아니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데 최근 보도를 보니까 동덕여자대학교의 학생대표단이 대학당국자 대학본부하고 만나서 협의를 한 내용이 보도가 됐네요. 이제 관련 기사의 핵심 내용은 남녀공학 전환 안건이 일단 비전혁신단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화되게 되면 교무위원회에 해부하기 이전에 일단 학생협의제하고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된다. 여기 학생협의제는 총학생단하고 단과대학생단의 대표로 이루어지는 그런 학생협의제하고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합리적인 주장인 거죠. 지금 이제 학생들이 강하게 시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확정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종의 타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두 분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거죠. 그러니까 TF가 만들어서 논의가 전개가 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저는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흔히 우리가 학교나 조직의 구조조정이나 구조전환 같은 걸 시도할 때 TF를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TF가 만들어져서 그냥 아이디어 교환 차원에서 지금 두 번 정도 회의를 거쳐서 남녀공학의 하나의 안건으로 또 오른 거니까 이번처럼 그렇게 학생들이 총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기물의 손괴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경한 그런 시위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학생회비체가 요구한 것처럼 일단 비전혁신단이 동덕여자대학교의 그런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 그렇게 되면 교무위원의 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의 회비가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그거는 합법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볼 때 당연히 학생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대학당국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학생 대표단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는 약간의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지금 여자 대학이지만 외국인들이 남학생 6명이 동덕여대에서 아마 재학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6명이 모두 다 한국어과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한국어 문학 전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표현을 쓰게 되면 국문과를 다니는 외국인 남학생이 6명이 있는 겁니다. 6명이 있는데 그 6명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학생의 대표단이 대학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 아마 동덕여자대학교는 2022년도에 학직 개정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 남학생이 특정 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모양입니다. 여자 대학이지만 요즘에 이제 한류 열풍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 문학을 배우기 위해서 아마 과거의 국문학, 현재는 한국어 문학 전공을 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개정된 학칙에 따라 가지고 동덕여자대학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제한된 것은 총학생의 회장단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미 제약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주의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단에 있는 대표들이 뭐라고 요구했는가 하니까 지금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어 문학 전공을 하는 외국인 6명의 남학생들은 남학생들은 복수 전공을 허용해서 안 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학생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학생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입학하고 있는 남학생 6명은 다른 전공 복수 전공을 허용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학생들한테 묻고 싶은 게 여자와 남자라는 것이 접촉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되냐 그 학생들 가운데 한국어 문학 전공을 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국어 문학 전공을 하면서 법학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학교 측에 이렇게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들어오는 한국어 문학 전공의 외국인 남학생들은 복수 전공을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미 2022년도에 개정된 학칙에 따라서 입학한 외국인 남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허용해서 안 된다. 이 학생들하고 접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무리한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 측을 두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의 해장단을 두둔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소급 입법이라는 것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입학했으면 그 당시에 학칙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외국인이든 아니면 학생들이 한국인 학생이든 다 동등하게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이 수용이 안 되면 본관점검을 풀 수가 없고 계속 농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학생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양보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고 제가 주목해서 본 것 중에 하나는 약학관 관련된 사진이 실렸던 두 장의 사진이 실렸는데 약학관 백면에 백면하고 이런 바닥에 이제 벽면이 다 하광암이지 않습니까? 하광암 이제 거기에 실린 구호가 민주 동덕, 공학 반대 뭐 이해는 할 수 있다야 친일파 꺼져, 친일은 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해방이 되고 여러분들 70년, 80년 흘렀는데 동덕여자대학교 여러분들 그 페인트를 가지고 화강왕 백에다가 약학관 여러분들 청면, 정면에다가 붉은 글씨로 그것을 쓴 친일파 꺼져 친일파 죄다 그건 무슨 친일이다 이야기죠. 이 학생들은 지금 여러분 일본 여행 안 갑니까? 제가 나라 앞날을 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해방이 되고 이러면 70년, 80년 흘렀는데 새파랗게 젊은 여러분들, 이 학생들 입에서 민주 동덕, 그거는 괜찮다. 공학 반대, 그것도 괜찮다. 이야기죠. 친일파 꺼져, 친일은 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본 여행 안 갑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백면들을 보게 되면 약학관 여러분들, 구호뿐만 아니고 본관이라든지 바닥면에도 친일파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자기 생각들을 크게 안 하고 다들 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친일이 무슨 친일입니까? 일본보다 지금 더 잘 살게 됐는데 답답한 일인 겁니다. 무언가 구호가 유행하게 되면 그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면 고생을 하죠. 그게 한국 사회의 지금 그림자입니다. 자기 생각을 못하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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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